에이스가 나갈 차례입니다. 본인이 뒤에 가서 나랑 같이 하자 하고 안아주십시오. 과연? 나랑 코를? 유진! 유진 갑니다. 유진 잘했어요. 에이스는 소개가 따로 있습니다. 음악 주세요. 드디어 시작됐다. 샤우팅의 도전! 과연 그녀는, 그녀는 13초 9위를 이겨낼 수 있을지. 유진과의 합동 콜라보레이션. 파이팅. 지금 시작합니다. 아휴, 잠시만. 넘어갔어, 넘어갔어.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와, 방향 틀었어, 방향 틀었어. 그렇지, 그렇지. 빨리, 빨리, 빨리. 와, 미쳤다. 위로 봐가지고. 이 언니. 이 언니 잘한다. 아니, 왜 이래? 왜 이래요? 야, 왜 이렇게 잘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여기서 방향 튼 거 봤어요? 네. 방향 틀 때는 오므라져서 둘이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에이스팀. 앞자리. 13초. 자, 앞자리 13초. 뒷자리만. 뒷자리만. 승부가 나요, 소수점으로. 우리가 왜 놀랐을 거예요? 90초 아니야? 공개합니다. 13초! 13초! 16초! 6, 6, 1입니다! 66, 1입니다! 66, 1입니다! 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겟! 이겟! 네, 0.25초 차이로 이겼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